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지원하는 걸로 알려졌던 배현진 의원이 처음으로 공개 지지 목소리를 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절반을 훌쩍 넘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지난 총선 100일간 운전대를 잡았던 한동훈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기고 싶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어둡고 험한 길을 가는데 길도 제대로 모르는 초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까 무섭고 두렵다라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했는데 배 의원이 이걸 다시 반박하는 메시지를 낸 겁니다. 배 의원은 내비 좀 찍어보자는 국민들 요청에도 백두대강 지도만 고집하며 국도, 고속도로를 헤매다 걸핏하면 진창에 빠지고 나는 라떼는 운전사들보다 국민과 당원이라는 내비가 지목하는 길로 믿고 함께 갈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운전사를 원하는 것이라면서 새 인물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말과 달리 이미 국민들 눈에는 초보 운전사가 아닌 것이라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옹호하고 원희룡 전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